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을 하는 노인이 살았어요. 노인에게는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노인은 유난히 어린 막내 아들을 예뻐했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을 은근히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병으로 죽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 한 마리와 빵 한 조각을 준 뒤 집에서 내쫓았지요. 휴 이제 난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고양이는 짐도 나를 수 없고 농사도 치울 수 없는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고양이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장화 한 켤레와 자루 하나만 구해주시면 주인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주고 자루도 마련해 주었지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고양이는 토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자루로 만든 덫을 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오더니 자루 안으로 쏙 들어갔지요. 고양이는 재빨리 끈을 잡아당겨 토끼를 잡았답니다. 고양이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궁전으로 갔어요. 제 주인인 카라바스 후작이 오늘 잡은 이 토끼를 임금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하며 왕에게 토끼를 선물했어요. 오호! 기특한 지고 카라바스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하여라. 다음날부터 고양이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사냥한 동물들을 카라바스 후작이 바치는 선물이라며 왕에게 바쳤지요. 날이면 날마다 후작이 선물을 보내자 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충성심도 높구나.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공주와 함께 소풍을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고양이는 막내 아들에게 옷을 벗고 강에서 헤엄치라고 했지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이 벗어놓은 옷을 몰래 감추었어요. 그러고는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큰소리로 외쳤지요. 도와주세요. 카라바스 후작님이 물에 빠졌어요. 뭐라고?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고양이의 외침을 들은 왕은 얼른 병사들을 시켜 막내 아들을 구했지요.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주인님 옷을 몽땅 도둑맞았답니다.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옷 한 벌을 선물했어요. 막내 아들이 새 옷을 입자 정말 품이 있는 귀족같이 보였답니다. 왕과 공주는 그런 막내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카라바스 후작, 우리와 함께 소풍을 가지 않겠나? 네? 아, 네 좋습니다. 막내 아들은 왕과 공주와 함께 마차에 올랐어요. 그동안 고양이는 왕이 타고 있는 마차를 앞질러 넓은 틀로 뛰어갔어요. 들에는 추수가 한창이라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농부들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며 말했지요. 조금 있다가 임금님이 이 땅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해라. 안 그러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틀판에 닿았어요. 왕은 황금 틀판을 둘러보며 농부들에게 물었지요. 이 기름진 땅은 누구의 것인가. 카라바스 후작님의 것입니다. 오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듯 곡식을 잘 키우다니. 모두가 카라바스 후작님께서 잘 보살펴주신 덕분입니다. 왕은 카라바스 후작이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성품도 너그럽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어요. 고양이는 농부들과 왕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씨익 웃으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틀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만날 때마다 왕에게 카라바스 후작의 땅이라고 말하라며 으르렁 거였지요. 넓은 들을 지나자 무시무시한 마왕이 살고 있는 커다란 성이 나왔어요. 사실 고양이가 지나온 넓은 땅의 주인도 마왕이랍니다. 고양이는 마왕을 찾아가 꾸뻑 인사하며 물었어요. 마왕님은 변신을 잘한다는데 정말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나요? 그렇다.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다. 에이 설마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는걸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아. 그럼 내가 사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요. 어흥. 고양이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도망쳤지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마왕님. 그런데 생쥐처럼 작은 동물로는 변할 수 없지요? 아니. 저 조그만 고양이 녀석이 날 어떻게 보고 잘 보아라. 내 얼마나 작아지는지. 마왕은 거들먹거리며 이번에는 작은 생쥐로 변했어요. 찍지.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들어 생쥐로 변한 마왕을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어느덧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마왕을 삼켜버린 고양이는 성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왕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카라바스 후작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카라바스 후작. 정말 멋진 성이요. 당신의 아름다운 성을 구경시켜 주겠소? 막내 아들은 당황해. 얼굴을 붉혔지만 조심조심 앞장섰어요. 성을 다 둘러보고 난 왕은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소? 둘이 결혼한다면 무척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공주님과 결혼한다면 저에게는 영광이지요. 고양이도 싱글방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장화시는 고양이 덕분에 어여쁜 공주와 결혼도 하고 멋진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을 하는 노인이 살았어요. 노인에게는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노인은 유난히 어린 막내 아들을 예뻐했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을 은근히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병으로 죽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 한 마리와 빵 한 조각을 준 뒤 집에서 내쫓았지요. 휴 이제 난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고양이는 짐도 나를 수 없고 농사도 지울 수 없는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고양이가 유려하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장화 한 켤레와 자루 하나만 구해주시면 주인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주고 자루도 마련해 주었지요. 장화 신은 고양이는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고양이는 토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자루로 만든 터치를 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자루 안에 담긴 먹이를 보고 자루 안으로 쑥 들어갔지요. 고양이는 재빨리 끈을 잡아당겨 토끼를 잡았답니다. 고양이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궁전으로 갔어요. 제 주인인 카라바스 후작이 오늘 잡은 이 토끼를 임금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하며 왕에게 토끼를 선물했어요. 오! 기특한 지고! 카라바스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하여라! 다음날부터 고양이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사냥한 동물들을 카라바스 후작이 바치는 선물이라며 왕에게 바쳤지요. 날이면 날마다 후작이 선물을 보내자 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충성심도 높구나.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공주와 함께 소풍을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고양이는 막내 아들에게 옷을 벗고 강에서 헤엄치라고 했지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이 벗어놓은 옷을 몰래 감추었어요. 그러고는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카라바스 후작님이 물에 빠졌어요! 뭐라고?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고양이의 외침을 들은 왕은 얼른 병사들을 시켜 막내 아들을 구했지요.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주인님 옷을 몽땅 도둑맞았답니다.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옷 한 벌을 선물했어요. 막내 아들이 새 옷을 입자 정말 품이 있는 귀족같이 보였답니다. 왕과 공주는 그런 막내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카라바스 후작, 우리와 함께 소풍을 가지 않겠나? 네? 아, 네 좋습니다. 막내 아들은 왕과 공주와 함께 마차에 올랐어요. 그동안 고양이는 왕이 타고 있는 마차를 앞질러 넓은 들로 뛰어갔어요. 들에는 추수가 한창이라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농부들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며 말했지요. 조금 있다가 임금님이 이 땅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해라. 안 그러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들판에 닿았어요. 왕은 황금 들판을 둘러보며 농부들에게 물었지요. 이 기름진 땅은 누구의 것인가? 카라바스 후작님의 것입니다. 오,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듯 곡식을 잘 키우다니. 모두가 카라바스 후작님께서 잘 보살펴주신 덕분입니다. 왕은 카라바스 후작이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성품도 너그럽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어요. 고양이는 농부들과 왕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씩 웃으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만날 때마다 왕에게 카라바스 후작의 땅이라고 말하라며 으르렁거렸지요. 넓은 들을 지나자 무시무시한 마왕이 살고 있는 커다란 성이 나왔어요. 사실 고양이가 지나온 넓은 땅의 주인도 마왕이랍니다. 고양이는 마왕을 찾아가 꾸벅 인사하며 물었어요. 마왕님은 변신을 잘한다던데 정말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나요? 그렇다.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다. 에이 설마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는걸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아. 그럼 내가 사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요. 어흥 고양이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도망쳤지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마왕님 그런데 생쥐처럼 작은 동물로는 변할 수 없지요? 아니 저 조그만 고양이 녀석이 날 어떻게 보고 잘 보아라.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마왕은 거들먹거리며 이번에는 작은 생쥐로 변했어요. 찍찍. 이때다.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들어 생쥐로 변한 마왕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어느덧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마왕을 삼켜버린 고양이는 성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왕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카라바스 후작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카라바스 후작 정말 멋진 성이요. 당신의 아름다운 성을 구경시켜 주겠소? 막내 아들은 당황해 얼굴을 붉겼지만 조심조심 앞장섰어요. 성을 다 둘러보고 난 왕은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소? 둘이 결혼한다면 무척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공주님과 결혼한다면 저에게는 영광이지요. 고양이도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장화시는 고양이 덕분에 어여쁜 공주와 결혼도 하고 멋진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다음 편에 남편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